1선 태권도장의 수련인구 감소 1선 태권도장의 수련인구 감소 1선 태권도장의 수련인구 감소 1선 태권도장의 수련인구 감소 2선 태권도장의 수련인구 감소 태권도는 말이죠. 돈은 도인을 만드는 거예요. 도인은 만드는데 이 도인을 사람이라고 완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게 도인이거든요.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면 어릴 때부터 잘 갖추어서 성년이 되어서 성년이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 노년이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갖추는 것을 이야기한다. 태권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신을 모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뭔가의 기백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.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는 여기서 계속 그것만 굴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태권도 안에서 청년들이 갖추어야 될 교육과 내가 갖추어야 될 애가 그 안에 다 있으면 여기서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가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직장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새로 예가 들어가지 않으면 직장인들을 불러들일 방법이 없습니다. 직장인들은 태권도를 하면 배탈도 잘 안납니다. 살도 잘 안 찝니다. 이 간다고 태권도를 전부 다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요가 비싸다 이래 달라더라도 안 되고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. 젊은이들을 아래키면서 시간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시간 공간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만한 질량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.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. 이것이 홍의 인간 인성교육입니다. 그 안에 얘도 다 들어가는 거죠.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. 이제는 홍의 인간들을 키우는 겁니다. 그래서 홍의 인간 시대가 오기 때문에 홍의 태권도를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담으면서 이야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들고 작은 결집제를 하나 만들어냈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무술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기 쉬웠습니다. 품쇄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어디까지 가기는 쉬웠는데 이것이 무술에서 비롯돼서 완성본이죠. 완성본인데 여기서 애도 들어갔고 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이것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무술인밖에 안 되는 그런 꼴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중국은 이걸 잘 보고 지금 이걸 채택한 것은 중국은 큰 거 건졌습니다. 중국은 진짜로 이게 건진 것 중에 최고의 거를 지금 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중국한테 딱 맞는 거예요. 지금 세계에 우리가 태권도가 많이 공급됐다고 하지만 중국인한테 많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중국인이 세계에 다 깔려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국기로 해갖고 국가에서 운용을 해버린다.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거 다 달라 듭니다. 이는 호재를 어떻게 생각을 못 하느냐 이 말이죠. 이 대한민국이 일으키는 이 태권도가 세계인들이 전보다 아주 바쁜다면 우리는 그게 우에서 진짜로 애를 갖추고 이런 걸 갖다가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등극한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지. 과거에 걸 우리가 붙들라고 달라들면 안 된다. 이거는 놔라. 이건 놓고. 이 위에다 탑재할 거를 지금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. 그래야지 밑에 거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갖고 저변 학대를 할 것이고 그다음 우에 거는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해갖고 멘토링을 바랄 것이고 지도자로 잡고 가야 되는 거죠. 이게 인성교육이 탑재한 애부터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이걸 탑재해주면 지금 직장인 세 개의 직장인들이 이걸 다 해야 됩니다. 건강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에 이제 크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렇게 될 때 직장에 필요한 붓 아이템이 되는 거죠. 요기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손을 다 놓은 상태입니다. 어느 정도 들어가다 말았거든요. 그게 탑재된 게 부족했어요. 요런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. 요런 것들은 이제 연구원들을 모을 것이고 이런 걸 잡아갈 테니까 인자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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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